자 박선영! 자 박선영! 아비가이! 개막전을 치르게 될 첫 번째 경기 디펜딩 챔피언 FC불라방대 FC 월드클래스입니다! 정말 기다렸던 정규리그 개막전입니다 FC불라방대 FC 월드클래스의 경기들 파이팅! 자 오늘 경기는 전반 10분 후반 10분이겠죠? 하프타임 10분 그리고 감독 재량으로 3분간의 작전 타임 시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수교체는 자율고요 경기 시작됩니다 자 사올이 맞았다! 2021 SBS 4장배 골태로 등기자들의 2021 SBS 4장배 골태로 등기자들의 경기 시작됩니다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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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번째 주트윙 가져갔어요 아 불라방 미명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오 구잘! 오 구잘! 사올이! 사올이! 아 수비 신효범! 신효범 선수가 가볍게 그라운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구잘 선수 돌파 순간 돌파력 스피드가 상당한데요 급가속을 보여줬거든요 자 구잘 선수 눈여겨봐야 합니다 2012년에 귀화한 구잘 선수인데 구즈백 출신의 어떻게 보면 다크호스거든요 네 그쵸 코너킥 첫번째! 자 왔어요! 아 조화로스! 아! 대박! 대박입니다 아! 구잘! 아! 구잘! 구잘! 아! 역시 박선영! 야 수비! 사올이 마크! 다이렉트로 바로 때리실 만한 그 거리거든요 그렇죠 때리실 만한 그 거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워낙 자! 어! 같이! 이게 워낙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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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키 좋아요! 키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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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퍼가 나올! 나올 등골당하다가 못 잡았습니다 자! 코너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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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다니까! 안 맞았다니까! 맞았어! 잘 맞았어! 맞고 나갔어! 선수 맞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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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자 박선영 짧게 내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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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범! 어! 신혜범! 어! 새로 했어요! 어! 끝났어! 구장! 구장! 어! 구장! 구장 발재간이 있어요! 구장 발재간이 있어요! 아 또 박선영인가요? 언제 들어와서 수비를 했어요 오늘 박선영 선수는 그런데 말이죠 전방에 남아 있다기보다 약간 미드필드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고 있어요 대전에 우리 박지성 선수도 맨체스 유나티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월드클라스 팀 지금 공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갑니다. 자! 자! 아! 유효슈팅! 유효슈팅이 나왔습니다. 사오리 선수의 첫 번째 유효슈팅. 월드클래스가 오히려 유효슈팅을 먼저 가져갑니다. 나이스. 자, 신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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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신효공. 신효공. 나이스. 빨리! 아! 사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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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의 수비 높이 엄청 빠르다. 그렇지. 선영아, 하나 직접 하면 돼. 아! 아! 두 잔! 아! 두 잔! 아! 두 잔! 아! 천하이고요. 마리아. 마리아가 안정적으로 뒤를 마치겠습니다. 가운데 두 잔! 어! 사오리! 사오리! 아! 사오리 선수도 대단한 게 말이죠. 네. 인사이드킥으로 안전하게. 어! 골대 모서리를 보고 쳤거든요. 킥이 좋았고요.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거든요. 축구할게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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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라방 팀이 지금 약간 호를 찔린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체력. 자, 패스 보세요. 이야! 신영아 볼터치 보세요. 이런 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티끼타카를 하잖아요. 티끼타카. 자, 보세요. 아이씨. 자, 킥인 마리아. 자, 마리아 선수가 전담 키커입니다. 전담 키커입니다. 전담 키커입니다. 넘겨졌고요. 조하나 끊어내고요. 자, 여기서 커트가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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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졌습니다. 박선영 앞쪽으로 밀었지만 동료가 없습니다. 지금 날씨가 기온은 26도긴 한데. 구름이 전혀 끼어 있지 않고요. 완전히 땡볕입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에 개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짜 뜨거웠다. 누나, 힘들어? 괜찮아? 아니, 나도 힘든가 보다 지금. 파이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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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뻔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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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노린 건가요, 엘리오디? 엘리오디 골키퍼. 키퍼 자리에서. 엄청난 슛이 나왔어요. 지금 최진철 감독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안혜경 골키팩아. 당황했어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바로 공격이에요. 사오리가 넘겨주기. 마리아. 마리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오리가 전방 앞박. 개겐 프레싱이 장난이니. 헛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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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사오리. 자. 자. 자 마리아. 자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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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끊어냅니다. 아 미국의 마리아 선수가 아주 수비를 잘해줬어요. 지금 불라밤 팀이. 네. 디펜딩 챔피언인데 상대 진영으로 잘 못 넘어오고 있어요. 은혜야 잡아. 네. 어 백헤딩. 큰일 났 뻔했어요. 감독님. 날 스위치 할래요? 야 아비 아비 아비. 자 구자 일가 말씀드리는 순간 아비가일이 선수 교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자 구자 선수 엄청 뛰었죠. 오늘 뭐 파라그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는 저희한테는 아비가일 선수입니다. 아비가일입니다. 들어와. 가 움직여. 하나야 이것도 똑같이 들어가야 돼 아까처럼 뒤로 가서. 송은영 조하나 이 선수들이 이제 한번 찬스를 맞게 되면. 조하나 선수한테 가면 원샷 언킬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데이터를 보면. 조하나의 슈팅은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올려주고. 박수. 이야 맞서냐. 역시 박수. 이야 맞서냐. 역시 박수. 이야 맞서냐. 역시 박수. 아. 아. 조하나. 박수. 아. 조하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치료 마음 뒤로 흘렀습니다. 앞으로 아비가. 앞으로 아비가. 앞으로 아비가. 치료 마음 뒤로 흘렀습니다 흘렀습니다. 아비. 당황합니다. 당황합니다. 아비가. 잡으면. 아 잡으면 안 됐어요. 그거 백패스인데 잡으면 안 되지. 자 여기서 간접 프리킥으로 월드클래스 진화할게요. 바로. 아비야. 자 간접 프리킥이기 때문에 벽을 싸줘야 합니다. 얘 벗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야 다리 다리 모아. 다리 모아. 다리 모아. 다리 모아 다리. 훑어야지 이렇게 다리 사이로 빠지잖아. 언제도 내가 그냥 안 보여서. 이렇게 커. 피하지 안 돼 다리 사이로 나가. 다리 모아. 다리 모아. 간접이인데. 간접이인데. 직접 때려주세요. 간접인데. 직접 때려주세요. 아비가. 어 박선영아가 냅니다. 직접 때렸다는 얘기인게. 맞군 아홉 볼을 다시 차겠다는 얘기인거군요. 앞으로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안 돼. 킥킥, 킥. 미안해. 아, 나 제보를 보냈어. 여기를 했잖아. 하나야, 뭐해. 저거 했잖아, 우리 이거. 이제 그 사이에 민영이 봐, 민영이. 오케이, 가. 가요? 오케이, 가. 그... 어, 마리아 선수. 지금 전반전의 엄청난 활동량과. 아, 주완아. 엘론이 천했고요. 아, 주완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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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완아. 아, 주완아입니다. 조완아. 나이스. 와... 아, 사이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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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슈팅으로 3개의 골을 만들어야 되는지 조언아. 3개의 슈팅으로 3개의 골을 만들어야 되는지 조언아. 어? 뭐죠? 들어가! 노골이에요 노골 노골. 핸드벌로. 핸드벌로 준비가 있습니다. 핸드리. 핸드? 소리 안 닿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언아 선수의 팔을 잡고 들어간 것 같아요. 몸에. 노골이에요 노골 노골. 핸드벌로 준비가 있습니다. 골 아니에요 골 아니에요? 아니야 골 아니야. 아우! 아이씨. 뭐야. 네 아무래도 오현정 심판 우예람 심판이 서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확실하게 결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미녀 이노나랑 동주 형 바꿔주고. 이거 이거 야 해놔. 쟤 때려주기. 쫄아오나요? 넘겼어요. 한 번에 갔어요 한 번에. 아비가이? 아비가이? 어 네. 박선영이 역시 구석까지 내려가서 수비에 가람을 해줍니다. 오케이. 사오리. 안쪽으로. 오케이. 사오리를 하지. 자 킥화 역시 마리아가 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마리아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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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te! mettre Saori 선수 등번호가 452번. 사오리예요. 대박 사오리! 개법전 이변이 탄생합니다. 이변이 탄생합니다. 사올이가 침착하게 사올이 뭐 군가덕이 없었어요. 깔끔하게 최지철 감독의 전술대로 들어갑니다. 당대표 수비에 맞고 나온 공을 왼발로 가볍게 밀어넣었어요. 아 침착해요 인작이에요 인작. 시원,ascal.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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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봐봐 괜찮아 나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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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괜찮아 야 뭉쳐서 그렇잖아 풀어 괜찮아 뭉쳐서 야 들어가 때릴거야 들어가 쟤 우리 꺼 우리 꺼 오케이 야 세트 플레이 해보자 동기야 세트 플레이 만들어봐 야 험베 가 지금 막았어요 부잘 지금 막았어요 부잘 어 엘로디 나 플레이 안봉 마리아 마리아 따라갑니다 아 하지만 역시 아 아 부잘 스테이 공격이 많아요 공격이 많아요 공격이 많아요 공격이 많아요 공격이 많아요 아 벗어내는 벗나이스 신협은 말에서 모든게 해결이 됩니다 신협은 말에서 모든게 해결이 됩니다 엘로디 엘로디 니가 킥해 우와 엘로디는 킥이 정말 좋아요 아 저 킥이 방향성만 좋아진다면 아주 위협적일거 같아요 아 이거 다리가 너무 좁아 안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모서리를 꼭! 꼭 안 얻어요! 기가 막힌 골입니다! 이야, 박선영! 이야! 박선영! 이거라고! 선영아! 이거라고 이거 이거! 기가 막힌 골입니다! 선영이! 이거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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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말이죠! 정부의 클라스가 다른 실력이거든요! 야, 수비! 수비 수비! 네, 네! 옳지! 아비야! 자! 동주, 가! 와! 와! 언니 천해! 언니 천해! 언니야! 조아단! 자, 고아단 밀어줬고요! 2! 와! 2! 언니! 아, 안돼! 아, 안돼! 아, 좋아! 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서동훈! 어, 찌어머! 길렸어요! 어디 가! 어, 찌어머! 혼란!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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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 원태님! confidence Obrig! 아! 사우르!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어?! 우와, 키기! 지금 골대의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을 선수 scree ops 맛있는 것들을 완전 파악한 다음에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들을 Despot год이고 있습니다! 자 아나운수러 가! 해결합무! 아나운수러 가! 옳지! 자 패스 받아! 자 막선영 패스 보냅니다. 막선영. 막선영 패스 보냅니다. 막선영. 서동주. 아비가이. 아비가이 중거리 주팀. 날카로웠어요. 사오리. 저희 교체할게요. 자 선수 교체. 구잘 선수가 다시 들어가고 많이 뛴 사오리 선수가 좀 휴식을 취합니다. 자 마크 맨투맨. 그렇지. 들어가! 앞으로 들어가! 코나키 들어가 들어가! 어 박선영.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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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대로 빗나갑니다. 코나키! 자 맞고 나갔어요. 코너킥입니다. 어 지금 경기 흐름 전반전만 봤는데도 마치 이번 대회 결승전을 본 것 같은 엄청난 경기 수준입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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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앞으로! 에이! 메인! 가 foods para call! 에이! 아! 우아...! 서동주! 서동주! 서동주가! 권단이 돼! 권단이 돼! 아! 슛! 신혜범! 마치 범비 같은! 범비 같은 중거리 슛을 때렸어요! 전반전 이렇게 종료됩니다. 자 후반전 사오리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첫 골의 주인공. 자 또 골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시팅 때리니까 앞에서. 사오리! 앞에서! 아니야 아비! 하나! 동주! 선영이 중심으로! 언니 뜰게요. 들어가! 자 박선영 선수가 후반전 키고프하고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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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다! 파워! 역전골입니다! 역전골! FC 불러방! 나이스! 아! 예! 예! 야! 나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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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왠지입니까? 저 동주가 두 번이 수신! 두 번이 수신! 두 번이 수신! 두 번이 수신 나왔어요! 아! 앨범으로 키퍼가 아름다구 말했어요. 제 날씬한 골 아닙니까? 야! 저 동주의 직관 수신! 완전 다 코스입니다! 형제야! 동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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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하라과이 아비자이 선수가 좀 빠져 있고요. 자, 그래서 조하나 선수가 나왔어요. 아, 부상 있으신 것 같아요. 엘로디! 슈팅 한 번 할래? 네? 슈팅 한 번 할래? 슈팅할까? 어, 바로 슈팅해! 바로! 마리아! 사원이! 사원이 들어가! 준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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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세로 슛이에요. 오! 안혜경 안정적이에요. 저거거든요. 무릎을 꿇잖아요. 다리에 오므려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잘 봤어요? 그렇지! 킥밟! 킥 좋아요! 그대로 다 손합니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 1대1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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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이! 우와! 사원이! 야! 동기야! 아웃! 사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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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해, 슈팅해! 골 대 쪽으로! 앞으로 나가. 자, 마리아! 어, 사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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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아, 오! 아, 지금 선수들이 뒤엉켜서 넘어졌는데. 괜찮아? 괜찮으세요? 나치면 안 되죠? 어, 나치면 안 됩니다. 얼굴 쪽 부딪쳤어요. 얼굴 쪽.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헐! 그만! 괜찮아. 나 얼굴 맞았어. 괜찮아? 은영이 어때? 괜찮아? 얼굴 맞았어. 은영아, 바꿔줘. 괜찮아? 은영아, 괜찮아? 괜찮은데요? 바꿔, 은영아 바꿔. 살짝 이리 와. 이리 와. 나 괜찮아. 괜찮아? 감독님이 조금만 부상 느낌이 나면 바로바로 교체해주는 저런 센스가 필요하거든요. 이 천수 감독 굉장히 지금 평평책을 잘하고 있습니다. 뽕! 공격! 갈매! 딱 걸치면서. 후 번졌어요, 후 번졌어요. 마리아. 구절,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서우리 맞았어, 서우리! 서우리 맞았어, 서우리! 서우리! 아! 기다리지 않았다면요. 형이 가야지. 던져. 아비가이. 자, 구절. 구절, 어! 구절! 구절! 박선영 역시 끊어냅니다. 때려, 때려! 박선영 역시 끊어냅니다. 박선영 역시. 때려, 때려! 빨리! 아! 아! 아, 박선영! 나이스! 쳐! 나이스! 쳐! 아우! 자, 그대로 나갑니다. 동주하고. 자, 하나, 하나 어떻게 할까? 우리 거잖아, 우리 거잖아, 우리 거잖아. 야, 공격이야! 움직임. 자, 박선영의 킥. 위험합니다. 올려주고, 헤딩하면! 조하나 쪽 약간 놓아봤습니다. 이거를 조하나 선수가 머리를 놓았다면 말이죠. 자, 맨투맨! 하나야, 내려와! 엘로디 바로 던졌습니다. 동료가 받지 못하면, 어! 구절 쪽으로! 구절! 구절! 네, 500주씩을. 여기 뚜껑 드리고. 좋아! 좋아! 조하나! 아비가일 막아냈고요. 서동주, 서동주, 아비가일 쓸어내죠. 자, 사오리, 사오리. 이번에도 스위 강암합니다. 자, 조하나, 조하나, 조하나! 구절, 구절. 구절이에요, 구절! 구절 잡았어. 구절도 보속이 아니에요, 구절도 보속이 아니에요. 구지백 출신의 구절. 예, 맞고 나가시라! 수비하면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굴라방 골이죠. 굴라방 골이 선언됐습니다. 예, 맞고 나갔어! 언니! 언니, 잠깐만! 어디 바꿔달래. 좀 바꿔달래. 빨리 가, 빨리 가. 좀 뛰어가. 일단 서동주 선수가 빠지고 송은영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겨갈 수 있지? 네. 사오리. 사오리! 스톱! 레프리! 사오리! 영국 출신의 에바가 투입됐습니다. 조아라! 윤여아가 가! 그래! 시리즈 모션! 보금 가! 파다! 아니 갈게요. 조아라입니다. 조아라입니다. 송은영 밀어주고 조아라! 자, 송은영 밀어주고 조아라! 호흡이 맞췌어놨어요. 자세를 이제 때릴 때까지 수비가 붓지를 않았거든요. 나이스! 간다! 언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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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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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자! 또 왔어요! 자! 어! 15번 부상이에요! 부상이에요! 아! 아니랍니다! 아! 부상이 아닌 거는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핸드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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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볼 중에 계신다! 아! 빨리 건너! 밟고 탔어야 되는데 미안해! 은영아 해!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아비야! 맨투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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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납니다! 선영아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은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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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영이 보고 차! 천천히! 차가가! 집주해서 했잖아! 소범님 다가! 차! 차! 오케이!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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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험합니다! 어! 신혁원! 신혁원!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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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합니다! 잘했어! 아비가이 선수가 파라가이 출신! 바로 남미 축구의 센스를 보여줬죠! 대단합니다! 골키파가 먼저 서툴할 줄 알았는데 아비가이 순식간에 밸려들어서 먼저 골을 덮친했어요! 자, 추격 골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하나 들어가면 이거 모릅니다. 야! 언니 들어갈 거야? 아니, 마리아 앉아보러 막아? 이거 걸어내놔! 나 여기 막는다! 언니, 여기 막아? 얘들아! 자, 마리아! 네, 걷어냅니다. 달려갑니다. 송은영, 송은영! 네, 하지만 공이 그대로 나갑니다. 아이고, 이리 와, 이리 와! 수비! 수비, 수비! 수비, 수비! 아쉽습니다. 남은 시간 3분. 자, 추격 골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비, 아비! 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따라와요. 1번! 이거예요, 이거! 아! 자, 조화나서 집어냈고요. 가봐! 자, 박선영! 박선영! 어, 굴러왔어요! 아, 굴러왔어요! 아, 엄청난 훈선입니다! 훈선입니다! 박선영! 아, 엄청난 훈선입니다! 훈선입니다! 박선영! 박선영! 아,zhul! 아, 훈연! 아, 훈연! 자, 훈연! FC불라가 3대1을 만들어냅니다! 야! 마이크야! 아! 아니, 휠이 좋아서, 휠이 좋아서. 아,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야, 어, 어. 송은영이 다이렉트로. 이야, 대단합니다. 송은영 선수. 우승팀은 우승진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 만이야, 괜찮아! 하나 만이야, 괜찮아! 하나 만! 자, 마크 마크! 자, 마크 맨투맨! 옳지! 들어가! 엘로디! 경기 끝납니다! 골 때린 그녀들의 정규 시즌 개막전! FC블라바 디펜딩 챔피언이 첫 승을 따냈습니다! 앞에서 흔들어 놓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차수민! 아, 차수민! 아, 이겨내리! 아, 이겨내리! 혼자 상황! 밀려갑니다, 밀려갑니다! 오, 차수민! 오, 차수민! 차수민 언니! 와! 차수민 선수는 뭐? 터미네이터 같습니다. 차민이터가 또 있군요. 와, 남혜리 선수 오세요! 남혜리! 남혜리! 아! 어, 뭐지? 질 수도 있겠다. 이거 솔직히 축구는 모르는 게임이구나. 진짜 완전 최강팀을 이기기도 하고 이제 못하는 팀이 지기도 하잖아요. 약간 아, 이게 축구의 그거구나. 최근에 이렇게까지 큰 성취감을 느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약간 이상해요, 기분이. 그냥 붕 떠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붕 떠있는 것 같아요. 아, 대박이야! 잠시만요. 아, 대박이에요. 저기 când 응원해, 감사합니다.